한국국토정보공사 안녕하세요 주목 이리포트 손현정입니다 어제 대형 유통 3사가 4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롯데쇼핑과 이마트가 부진한 실적을 발표한 가운데 롯데쇼핑은 고강도 구조조정을 단행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핵심은 강도 높은 다운사이징으로 수익성을 개선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와 관련된 리포트 짚어보도록 하죠 키움증권 박상준 연구원의 리포트입니다 제목은 롯데쇼핑 전체 점포의 30% 구조조정 발표입니다 박상준 연구원은 일단 유통업 전반에 대해서는 투자 의견을 뉴트럴 중립으로 다소 보수적인 시각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롯데쇼핑의 대규모 점포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짚어주고 있는데요 일단 그에 대한 성과는 속단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자 일단 유통 3사가 발표한 실적 내용부터 한번 확인을 해보시죠 롯데쇼핑의 4분기 영업이익은 52% 정도 전연동기 대비 감소하면서 시장 컨센서스를 하회했습니다 대부분 사업부가 감익을 했다는 게 특징이고요 또한 일회성 비용이 함께 추가가 되면서 좀 부담스러운 요인으로 여겨졌습니다 이마트 같은 경우에도 2분기에 이어서 3분기에는 흑자로 전환해 성공했었는데 4분기에 다시 적자로 전환을 했습니다 또 100억 원의 영업 손실을 면치 못했는데요 역시나 이마트도 프로모션이라든가 일회성 비용이 좀 충당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신세계 같은 경우에는 양호한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특히 면세점 영업력이 기대치를 상회했다는 점이 특징적이었습니다 중요한 건 롯데쇼핑의 구조조정 단행 발표겠죠 이 손실 규모가 계속해서 커져 왔습니다 2017년부터 계속 줄어들기 시작했는데 특히 2019년에는 거의 1조 원 가까이 9천억 원에 달하는 순손실 규모를 지금 기록이 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때문에 지금 매장 30%에 해당하는 200개 정도를 정리를 하겠다라고 밝힌 겁니다 3년 동안 구조조정을 계속 단행하겠다라고 전한 거고요 구조조정 방식 같은 경우에는 점포 매각이나 영업 종료 등 다수의 선택지가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박 연구원은 단기 실적 측면에서는 이러한 구조조정이 부정적인 측면을 야기할 수도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결론적으로는 중장기적으로 실적 개선 가능성이 조금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사례를 한번 살펴보시면 백화점 어체인 메이시스가 이전부터 점포 구조조정에 나선 바가 있습니다 특히 부진정 구조조정을 통해서 점포 믹스가 개선됐음에도 불구하고 매출 감소가 계속 이어졌는데요 지금 보시면 빨간색 선이 백화점 점포수인데요 계속 줄어들고 있죠 그런데 지금 영업 내익률도 함께 줄어들고 있다는 점이 좀 특징적인 부분입니다 이에 따라서 주가도 2015년에는 70달러를 상승했었는데 최근에는 20달러까지 하락한 추세인데요 물론 미국의 유통시장이 우리나라와 100% 맞아떨어지는 조건은 아니겠지만 현재 메이시스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감안한다면 조금 이 롯데쇼핑의 구조조정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에 롯데쇼핑의 구조조정이 단행됨에 따라서 다른 주요 경쟁사들이 겪게 되는 영향에 대해서 짚어주고 있는데요 주요 경쟁사들이 일단 점포 구조조정에 동참할 가능성도 지금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롯데쇼핑이 좀 긍정적인 성과를 보여지게 된다면 다른 힘든 또 유통업계들도 계속해서 좀 부조조정에 동참할 가능성도 제기가 되는 거고요 반면에 또 반사 수혜를 볼 가능성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롯데쇼핑은 굉장히 대규모 유통업체이죠 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거의 40% 가까이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고요 SSM 같은 경우에는 45%는 없는 굉장히 비중이 높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롯데쇼핑이 지금 매장을 200개나 줄인다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 백화점 쪽에서 현대와 신세계가 함께 반사 주익을 받을 수 있게 되고요 SSM 같은 경우에도 이마트 에브리데이나 GS 슈퍼, 험플러스 익스프레스도 함께 수혜를 가져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박 연구원은 대형 오프라인의 유통업체들이 이커머스 업체들이 워낙 계속해서 공세를 해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변화를 모색하는 것은 긍정적이다라고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프라인 업체들의 온라인화가 어느 정도 성과를 낼 것인지 단기 성과에 대한 기대는 지금 판단하기는 좀 무리다라고 보수적으로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장기적으로 좀 접근할 필요가 있다 단기 투자 모멘텀에 대응을 하는 것은 좀 지향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주목 1위포트 요약하겠습니다 롯데쇼핑 고강도 점프 구조조정 예고했습니다 실적이 너무 좋지 않죠 지금 매장 200개나 접는다고 제시를 했습니다 3년 동안 구조조정이 단행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일단 단기 실적 측면에서는 구조조정이 부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 경쟁사들 같은 경우에는 구조조정을 동참하거나 또한 반사액이 기대되기 때문에 함께 체크를 해보셔야겠고요 유통업은 일단 장기적인 관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목 1위포트 손현정이었습니다 한국형 블룸버그 인포스탑 미디어 기억을 보내는 인포스탑 데이터 당신의 투자를 도와줄 국내 최초 국내 유일의 투자 파트너 모바일 주식신문 가입문의는 인포스탑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